바다에 갈 때는 날씨를 잘 확인해야 돼요 안내판의 준수사항은 꼭 지켜주세요 2인 이상 함께 활동하세요 위험한 곳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술 마시고 낚시하면 정말 위험해요 방파제에서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화를 신어야 돼요 갯벌에 빠지면 반대 방향으로 나오고 옆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요 드물 시간을 확인하고 알람을 맞춰주세요 갯벌에 혼자 들어가면 안 돼요